제가 알고있지 못하는 얘긴데요 제가 알고있지 못하는 얘긴데요 지금 조정민 교수님 같은 경우는 저한테 3천만원이라고 미리 말씀해주셨는데 아직 이 행사 전체에 정산이 남아있기 때문에 정산된 금액을 추후에 알려주실 아 예 그냥 지지 않는다 예예예 제가 그 부분을 같이 협업을 해서 정확하게 고리되는지도 예예 어쨌든 여러분 큰 박수 나중에 저희는 없이 핑탕친 약간 큰적이 있거나 고발조치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사무총장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나오시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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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 사무총장님 큰 걸 잊어버리신 것 같은데 설명을 좀 부탁드리죠 설명을 좀 부탁드리죠 제가 드리겠습니다 제가 드리겠습니다 제가 드리겠습니다 네 20번째 마지막 콘서트이기 때문에 음미를 담아서 팬들이 보내주신 많은 사진들과 또 공장장님의 사진과 또 소아 어린이 홍보대사 사진이 합쳐져서 이 액자를 만들었습니다 저희 마음과 정성을 듬뿍 담았습니다 감사의 마음이 잘 전달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호청장으로 큰 걸 잊어버리신 것 같은데 큰 박수 오 오